안녕하세요. 보물섬의 새로운 코너, 오늘부터 쓰담쓰담의 윤중관입니다. 오늘부터 쓰담쓰담은 말 그대로 오늘부터 쓰레기를 담자 라는 의미인데요. 제주가 알다시피 요즘 많이 아픕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환경 문제들로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런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쓰레기 줍기죠.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걸어서 제주 한 바퀴를 돌면서 쓰레기를 담고 곳곳에서 이런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지키미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쓰담쓰담 저희가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어디죠? 어, 여기 바로 근처네요. 한림아! 아니, 엄청 심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 쓰레기가 별로 없는데요? 아니, 여기서 죽는 거 맞아요? 아니요. 오늘 함께할 환경지키미분들을 먼저 만나려고 합니다. 환경지키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등장부터 너무 멋지셨어요. 연습하셨어요? 네, 좀 했습니다. 아, 그러신 것 같았어요. 우선 간단하게 세 분 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세이브 제주바다 대표 환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브 제주바다의 막둥이 문서우라고 합니다. 아, 막둥이네. 네, 안녕하세요. 세이브 제주바다의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여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세제바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2014년에 처음으로 발리로 서핑을 갔는데요. 그때 이제 쓰레기에 둘러싸인 적이 있어요. 바다 쓰레기에. 처음으로 육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실제로 바다로 유입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로 돌아왔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관심이 생기니까 바다를 갈 때마다 쓰레기가 보이고 그럼 저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만 하다가 이제 서퍼 친구들과 우리 너무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우리끼리 바다 사용료로 비치클린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주말에 그냥 집에만 누워만 있고 할 거 없이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아깝다. 뭐라도 해보자 해서 인터넷에 이제 봉사활동을 찾아보기 시작해서 그때 알게 된 게 이제 세이브 제주바다고 이제 여러 번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이제 문제가 좀 크구나 그걸 느껴서 지금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브랜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내려와서 아이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세이브 제주바다 활동을 할 때 참여하게 되면서 하면 할수록 더 좋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단체에 좀 기여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혹시 세운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근처에 쓰레기가 별로 없던데 왜 우리가 한리망으로 온 거예요? 사실 쓰레기 줍는 단체들이 다 겪는 일일 테지만 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줍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로 제대로 보여주는 장소가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아까 걸어보시는 거 보니까 와 이거 마대에 막 빗자루에 저는 저거밖에 안 챙겨왔거든요. 집게랑 장갑밖에 안 가져왔는데 네 걱정하시면 저희가 다 갖고 왔고 쓰레기를 담을 마대랑 쓰레기 중에서 긁어내야 되는 그런 쓰레기들도 있거든요. 또 밧줄같이 저희가 꺼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서 톱까지 다 챙겨왔습니다. 아 역시 혹시 마대에다가 담는 건가요 쓰레기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정화할 장소가 해당하는 동읍사무소에 먼저 보고를 하거든요. 마대와 장갑을 또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와서 청소를 하고 또 그 동읍사무소에서 쓰레기를 어디다 놔두면 수거해 가겠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수거해 가십니다. 아 그럼 해양 쓰레기는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요? 네 아무래도 해양 쓰레기는 연분 및 또 다른 기타 오염물질에 이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차량도 일반 쓰레기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수거가 되고 처리 방식도 이제 연분 때문에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쓰레기 주우러 가보실까요? 출발! 출발! 이미 누가 근데 왔다가 가셨군요. 이렇게 많이 주웠는데 저희가 또 주울 게 있어요? 네 엄청 많아요. 사실 저번에 저희 단체만 와서 했을 때 110개의 자루를 채울 정도로 맞습니다. 110개요? 네 다른 단체들도 그 정도 주웠고요. 단체들 개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서 주우면 될까요? 저기를 보시면 굉장히 쓰레기가 심각하죠. 우와 생선인가? 네? 뭐예요? 생선 생선 생선? 아니 쓰레기를 먹어 쓰레기를 먹고 죽은 건가? 죽은 것 같다. 그죠? 보고 보고 같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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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이 맞아야 돼요 호흡이 아 호흡이 맞아야 돼요? 얘를 끌면 올 것 같은데? 밧줄을 끌면 올 것 같죠? 밧줄을 한번 끌어주세요. 네 제가 끌을까요? 밧줄을 잡아야 돼요. 와 이게 엄청 커요 엄청 길어요.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네 이제 그물들이 버려졌을 때 그냥 자기네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엉켜가지고 아 다 엉켜가지고 쓰레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수거가 어렵게 됩니다. 네 일단 이거 힘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저 위로 올리는 걸로 할게요. 네 밧줄을 잡아야 돼요. 우와 됐어 이제 끌면 돼. 으악 엄청 무겁네요 이거 밑으로 해야 돼. 와 이거 냄새도 장난 아니네요 진짜. 네 이거 냄새가 정말 심각해요. 오랫동안 받아 있다 보니까 또 오염물질 이런 게 썩으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청소를 하고 쓴 장갑을 두 번이나 빨았는데도 냄새가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여기를 청소할 장비를 충분히 안 갖고 왔거든요. 또 인력도 사실 4명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은 저 돈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쓰레기를 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가시죠. 아니 여기 비닐 보이시나요? 이 비닐이 이 조그만 구멍 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직도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일부분만 꺼낸 건데 이만큼 나와 있어요. 심지어 페트병도 나왔는데 안에 이거 물도 다 안 마셨어요. 물도 아직 들어있어요. 우와 아니 여기 사이에만 주워도 마대 하나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우와 냄새. 우와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수화물에 다는 건데 이게 왜 어떻게 여기 있지? 대표님 이런 것도 주웠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바다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하나는 일부러 버린 거고 하나는 잃어버린 게 아닐까 바다 쓰레기 하면 내가 직접 버리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물건 살면서 굉장히 많잖아요. 의산도 그렇고 마스크도 바람에 날아갈 수 있고 이런 것도 떼서 버리려고 하다가 바람에 확 날아가 버리면 못 죽고 그래서 이게 누가 버렸냐 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으니까 버려진 거는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라도 우리가 먼저 주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쓰레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